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원주 MBC의 횡성 퇴비공장 가스 유해성 주민불안증폭 보도와 관련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7개 관련 부서로 총괄대응팀을 꾸린 횡성군은 내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공장 3곳에 대한 토양과 악취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 주변 산림 피해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공장주에게 악취와 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횡성군 우천면 양정리와 오원위 일대 주민들은 인접한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가스 때문에 암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화훼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10여 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화훼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관련법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이를 반려하고 조성 예정 부지에 대한 관광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화훼단지와 함께 추진된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익명의 시민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4천만 원의 상품권을 평창군에 기탁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익명을 요구한 기탁자가 대리인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4천만 원의 농협 상품권을 군청에 전달했습니다. 기탁자는 평소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상품권 기부를 결정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군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구와 한부모 가정에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원주시 문막읍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80살 고모 씨가 앞서가던 4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차량이 추돌하면서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붙어 30분 만에 꺼졌고 고 씨의 동승자 김 모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30분가량 일부 차로의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의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코이카 석사과정 학생 35명은 오늘 횡성소방서를 찾아 재난대응 시스템 체계와 심폐소생술을 교육받고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달부터 한국의 유학 온 석박사 과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 교육과학정보원이 오늘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를 운영합니다. 강원 교육과학정보원은 소프트웨어 응용실, 드론 코딩실, 로봇 코딩실 등 총 5개의 테마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설치했고, 주말에는 가족체험교육실과 토요체험과정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교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씩 운영됩니다. 원주 단계동 봉화선택지에 위치한 벨라시티 2차 아파트가 국제 프루지오, 롯데 2차 아파트에 이어 네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원주 벨라시티 2차 아파트는 전체 839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고, 오늘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에서 흡연 행위가 금지되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 등 신축 아파트들의 신청이 잇따라 추가 지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 시작된 횡성군 우천면 일대의 자전거도로 공사가 완료돼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자전거도로는 폭 3미터이며,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에서 두 공리 1원으로 총 1.1km입니다. 횡성군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와 휠체어 등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며, 자전거도로가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